네, 목길을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인데요 예식장 예약과 웨딩 촬영 등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싸우기를 반복합니다 드레스와 그릇, 가구, 여행지를 정하면서 너무 많이 싸웁니다 이미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 준비할 때마다 많이 싸운다고 저를 위로와 격려해 줬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여자친구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님 자식 간에도 같이 살면 늘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처음 결혼을 한다고 할 때는 요즘은 혼자 사는 남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혼자서 서울에 보면 오피스텔이니 웜룸이니 이렇게 요즘에는 오피스텔 이런 데도 시설도 좋고 깔끔하고 혼자 살기에 아무 문제가 없이 딱 정리되어 있는 곳에서 직장 갔다가 혼자 사는 집에 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게임할 사람 게임하고 밤새 게임하든 남의 터치 안 받고 신경 안 쓰고 내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죠 이러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냥 막연히 남들 다 결혼하는 거니까 나도 결혼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별 생각 없이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하다 보면 자기는 옛날에 살던 게 기억나는 거죠 자유롭게 사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테니까 너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서 이제 살 수도 있겠으나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가 연애할 때야 잠깐 만나고 헤어지니까 모르겠지만 같이 살게 되면 그냥 늘 같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제 서로 맞춰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맞춰가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우리가 낯선 회사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인연을 맺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점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또 이건 이렇게 해야만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만 돼 하는 자기 인생에서 만들어진 저마다의 삶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자기 견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기 생각, 자기 견해를 집착하거든요 딱 쥐고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사실은 집착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집착할 게 별로 없다라는 이 진실을 다 모르고 있죠 사소한 거 하나조차 이게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이런 자기 고집, 자기 집착 이렇게 되어야 해 이게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이런 자기만의 생각에 대한 집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는 이제 나는 이것이 좋은 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진실이에요 이걸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드레스, 그릇, 가구, 여행지 이런 거 정할 때마다 맨날 싸운다 뭐 하다못해 밥솥을 살 때 남편은 이런 거 사자 아내는 이런 걸 사자 뭐 가구 하나하나 살 때마다 이거 사자 저거 사자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맞는 생각이고 이 사람은 자기가 맞는 생각인데 한 번 사면 한 5년, 10년 이상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집착할 만함도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싸움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반드시 되어야만 해라는 생각 그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무집착이죠 물론 그 생각이 맞는데 그대로 반드시 되어야만 해라는 생각을 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그 생각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소한 거 하나 살 때마다 건건히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지점에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남편감, 아내감을 데리고 온다 할 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게 지혜로운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도대체 뭐지? 도대체 뭐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똑똑한 거에 집착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똑똑하면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아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집착을 하거든요 똑똑하기만 한 사람은 명확히 어리석은 사람이기가 쉽습니다 자기 똑똑함에 집착을 하게 됐을 때 그런데 똑똑하면서도 내가 아는 건 많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 과도하지 집착하지 않게 되고 상대방의 견해에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 나는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데 아 저 사람은 저게 나랑 똑같이 옳을 수도 있구나 그걸 아니까 내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똑똑한 사람이랑 전혀 상관없고요 자기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 자기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지를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묻게 되겠죠 그런데 고집이 있는 사람, 집착하는 사람은 어떻게 묻냐 하면 묻는 건 형식이에요 그냥 뭐 할래? 이렇게 묻고 나서 뭐 먹으러 갈래? 형식적으로 묻긴 묻는데 짜장이라면 중국식은 조금 그런데 그러면 뭐 무슨 매콤한 뭐를 먹으러 갈까 매콤한 건 조금 그렇고 그러면 어디 뭐 국을 먹으러 갈까 국 말고 결국에는 자기 원한 대로 하는 거죠 자기 고집이 세면 묻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뜻하는 대로 이렇게 하려는 그런 고집이 강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고집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지혜를 지혜가 있게 되면 이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지혜가 뭐냐면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연기, 중도, 무화, 공을 깨닫는 데서 오는 지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질 뿐이거든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는 것도 인연 따라 임시로 그렇게 규정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그런 게 없는 것이죠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고집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공하단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공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어디에도 고집하고 집착할 만한 게 없다라는 가르침이 이 중도적 견해거든요 이걸 길다 해도 집착해서는 안 되고 짧다 해도 집착해서는 안 되잖아요 인연 따라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경험, 삶의 경험 때문에 난 해봐서 알아 이게 옳아라고 고집을 하겠지만 그때는 그게 옳았으나 지금은 또 다른 것이 옳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왔던 지식 그걸 이제 식이라고 그러거든요 12연기에서 보면 무명행식이라고 하는데 집착하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어떤 행위에서 만들어진 분별의식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무명을 멸하고 행을 멸하고 식을 멸해야 되거든요 과거 경험에서 만들어진 분별의식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12연기의 멸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 고집을 탁 내려놓게 되면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오냐면 사성제에서 말하는 팔정도 정어, 정업, 정명 이렇게 말하듯이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이 나와요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이 뭐냐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데서 오는 언어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집착하면 자식에게 잘못했을 때 너 하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화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 하는 게 좋지 과도한 집착이 없으면 과도한 언어가 나오지 않는 거죠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절대적으로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있으면 말도 거칠게 나오거나 자기 주장을 세게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무상고 무하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저절로 정어가 나오는 거예요 바른 말, 바른 말에는 애어라고 하듯이 사랑이 가득한 말, 그리고 그 말 자체에 고집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투에 고집이 없는 말투가 있죠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과 집착이 없을 때는 말투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녹아 있어요 말투 속에 그런데 반드시 이래야 된다 반드시 저래야 된다라는 집착과 고집이 강할 때 말투부터가 세게 나오거든요 특히나 부부관계나 자식들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정도 내 과도한 집착, 심지어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집착을 좀 내려놓는 그래서 아무리 옳은 것도 과도하게 옳다라는 생각을 쥐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걸 좀 내려놓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맞춰가고 서로 이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육주당경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02쪽이었는데요 이 개송을 설하시면서 이 개송은 돈교이며 물로 깨닫는 가르침이며 큰 진리의 배라고 부른다 라고 했고요 어리석게 들으면 몇 겁이 걸리겠지만 깨닫는다면 찰나 사이에 곧장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공부는 어리석게 들으면 이 법문을 1년, 2년, 3년 들었더라도 어리석게 들으면 몇 겁이 걸릴 수도 있다 이 공부가 이제 그런 분들 계셔요 법문을 듣긴 듣는데 어리석게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몇 겁이 걸린다 그랬어요 이 법문 듣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리석게 들으면 몇 겁이 걸려요 그럼 뭐가 어리석게 듣는 것이냐 아까 똑같아요 자기 생각에 대한 이 법문 들을 때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면 첫째, 법문 들을 때는 내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저 스님이 하는 법문을 내가 내식대로 해석해서 아, 저건 맞고 저건 틀렸어 저 말은 내가 받아들이고 저 말은 안 받아들일 거야 내가 소화 안 되니까 저건 틀렸고 내가 소화되는 거 저건 맞아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잖아요 그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책을 읽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책을 못 읽는 것과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는데 이거를 자기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취사 선택해서 읽어요 내 생각과 맞다 싶은 것들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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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쏙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은 이건 틀렸어 하고 이렇게 뇌에서부터 아예 걸러버리는 거예요 이건 틀린 생각이다 하고 그렇게 들으면 그 책이 의도하는 바에 대해서 완전히 흡수할 수 없겠죠 또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할지라도 내 견해에 맞지 않으면 벽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좀 줄어들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이 세상에 세속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라면 또 그렇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 불법 공부, 깨달음 공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막히거나 모르는 얘기나 저 스님 말이 도저히 소화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때 왜 나는 소화가 안 될까? 왜 모를까? 하고 모를 뿐에 딱 부딪혀서 저 부처님 말씀, 저 스님의 말은 맞아 그런데 내가 소화가 안 된다면 내가 틀린 걸 거야 하는 열린 마음으로 도대체 저게 왜 나는 소화가 안 될까? 하는 그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안고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문 들을 때는 그 스승을 첫째가 그 법문을 듣기 전에 그 스승을 선택하는 안목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완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저 말이 100% 맞다라고 인정하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사실은 스승 제자라고 할 게 없어요 모두가 평등이에요 이 법에서는 여러분도 부처고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고 다 평등한 부처란 말이에요 정말로 말하면 스승 제자라는 이런 프레임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이라는 어떤 룰을 만들어내고 어떤 제자라는 어떤 이런 겉모습에 이런 모습을 만들어낸 이유는 그런 상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스승 제자는 가르치는 동안은 스승으로서의 엄하게 딱 가르치지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딱 도착하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스승 제자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임시방편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제자가 스승의 말에는 그냥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들을 수 있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쥐고서 들으면 1년이면 공부할 거 10년이 가도 자기 고집 부리느라고 자기 고집 그 생각을 가지고 범문드느라고 진도가 더디게 나가져요 진도가 안 나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냐면 이렇게 말해요 한 1년, 2년, 3년 듣고 나서 와 스님 제가 그거 소화되는데 3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스님이 하는 그 법문 그 부분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막 불편함이 마음이 들고 거부감이 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그거 얘기 나올 때마다 막 거부감이 들어서 마음을 열게 안 되더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소화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나라는 걸 내려놓고 들으면 3년 걸릴 필요가 없어요 내 고집 저거는 틀릴 거야 내지는 취사간택 법문도 취사간택 한단 말이죠 그렇게 듣게 되면 이게 깨지는데 자기라는 그릇이 깨지는데 자기가 쥐고 있던 분별망상에 이렇게 취하고 있던 생각 그게 깨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법문 들으면 또 되긴 되는데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법문이 자기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문 듣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법문을 빨리 듣고 내가 빨리 깨져야 되거든요 나를 끝까지 쥐고 있으면서 법문 들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저 스님 저 말은 틀렸고 저 말은 맞아 이렇게 들으면 내 공부 진도가 안 나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괜히 사이비 외도 같은 사람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선택했다면 일단 믿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공부가 아주 빨라집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어리석게 들으면 몇 겁이 걸린다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자기 분별 의식 가지고 들으면 이 무분별지가 원래가 법문은 자기 생각으로는 소화 안 되는 걸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법문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소화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듣는 거예요 왜 이것은 무분별지니까 분별로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이 공부에 좀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도록 좀 논리적으로 우리 기존 분별심도 이해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이해되는 쪽으로 설명은 하고 있지만 그건 방편이에요 사실은 이해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분이 나올 때 거기서 이해되지 않는 채 꽉 막혀 있어야지 왜 나는 모를까? 왜 난 이해가 안 될까? 저 말은 옳을 건데 부처님 말씀이고 선사님들의 말이었으면 그 말씀은 옳을 거야 내가 틀린 걸 거야 내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거야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머지않아 자기가 깨져나가요 자기가 고집부리던 분별망상이 깨져나가요 이게 파사현정이라고 하듯이 내 분별의식, 내가 고집하던 그 생각 분별들이 깨져나가야만 자기가 지혜롭게 다시 태어나게 돼요 지혜롭게 자신의 어떤 망상들이 깨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법문 들으러 오는 것은 내 생각이 옳았구나 이걸 확인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라는 게 사라져야 돼요 내가 옳다는 그 모든 생각이 싸그리 다 깨지기 위해서 오는 곳이 법문 들으러 오는 곳이에요 절에서는 자기 생각 깨러 오는 거예요 자기 고집 더 강화시키려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멍청해지는 것 같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명쾌하게 이건 옳고 저건 틀려 이렇게 고집부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고집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요연해지죠 고집불통 같은 생각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듣게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심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지혜로워집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들으면 몇 겁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깨닫는다면 찰나 사이에 곧장 드러난다 문득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자기 아상애고가 문득 무너질 때 그때 내가 나라고 여기던 그 몸과 마음 이라고 하는 색수상 행식이 나다라고 생각했던 그 망상에 한 번 문득 무너지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진짜 자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말을 표현하니까 진짜 자기라고 하는데 진실이 드러난단 말이죠 진짜 있는 게 뭔지 지금까지 내가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나와 세계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진짜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 인연 따라 임시로 생겨났다 임시로 사라지는 무상하고 무아인 것이구나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아니었구나 이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상 무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헌망하게 왔다 가는 것들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실체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공성이 자각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몸과 마음 나와 세계가 내가 아니다라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모든 대상들 내 몸을 포함해서 내 생각, 느낌, 감정 내 성격, 개성 나와 세계의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가 있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인연 따라 연기적으로 임시적으로 생겨나고 사라질 뿐인 것이구나 이걸 나라고 여기는 허망한 망상이 깨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깨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정멸이다 공하다 이렇게 설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한 것을 깨달으니까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무상과 무아를 깨달았더니 해탈 열반의 자리에 이르렀더니 부처님이 사라지셨나요? 아니에요 열반 해탈했다고 해서 그거 죽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아무 행동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깨져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죠 인연은 계속됩니다 즉 내가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우리가 보통 나 있음 I am I am that I am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진짜 자기가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자기는 I am 있음이란 말이에요 나 있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진짜 있는 게 우리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겨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몸과 마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과 마음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임시로 생겼다 임시로 사라지는 거지 그런데 이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문득 모든 것이 확 와락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있음 몸이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듣고 있어요 듣는 무언가가 있죠 듣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면 나아가 있고 내 몸이 있고 눈 깊고 혐음 뜻이 나에게 있어서 내 귀가 소리를 들었지라고 해석 분별하잖아요 귀가 소리를 들었지라는 분별심 그게 18개의 분별이에요 부처님은 나와 세계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눈 깊고 혐음 뜻 육근과 색상의 미촉법 육경 거기에 대한 접촉에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나타난다 해서 18개라는 게 나타나는데 그 18개가 공하다 이랬어요 즉 18개가 나타나서 있다고 느껴지는 것 눈 깊고 혐음 뜻이 색상의 미촉법을 접촉할 때 촉식, 있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있다라는 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18개가 연기 작용을 일으켜서 있다라는 망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반야심경에서 무한이비서신의 무색상의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하는 게 주관계와 객관계와 의식계라는 것이 인연 따라 있는 것처럼 드러났을 뿐이지 그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게 다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8개라는 연기 작용이 있다라는 망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게 18개잖아요 내가 저 소리를 듣고 듣는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건 정소리구나 좋은 소리구나 나쁜 소리구나 이게 18개라는 험한 분별망상이에요 그러면 18개를 제거하면 어때요 12연기에서 무명행식 명생육입 식 명색육입 촉 이걸 다 제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괴로움이 사라진다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내가도 분별이고 저 소리도 분별이고 듣는다도 분별이고 들으니까 어떤 소리가 생겨났다라는 그 분별의식도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망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걸 다 제거했어요 나도 저 소리도 듣는다는 것도 듣는 분별도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여전히 있죠 이게 소리라고도 할 수 없어요 소리라는 것도 언어라는 분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와 세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부처님에게도 이건 똑같이 있잖아요 이게 있는 거잖아요 진짜 있는 거잖아요 나와 세계가 사라져도 이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있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도 배고프단 말이에요 배고플 땐 밥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마를 땐 물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소리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전히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열반하셨다고 해서 열반하니까 정멸이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정멸로 돌아가셨구나 그럼 부처님 돌아가셨습니까? 부처님이 사라졌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몸과 마음 나와 세계라고 하는 가짜나 분별의식의 나와 세계라고 하는 18개의 분별의식의 자아를 소멸한 분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있는 게 뭔지 진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진짜 있는 게 뭐냐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다 분별하잖아요 보자마자 분별하고 듣자마자 분별하고 느끼자마자 분별하고 알자마자가 아는 대상을 분별하잖아요 자기가 분별한 것을 알았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뿐입니다 분별은 다 하면서도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거죠 분별에 집착하지 않고 사로잡혀 있지 않는 거죠 분별을 임시로 그냥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분별인 줄 아는 채로 꿈인 줄 아는 채로 꿈속에서 재미나게 꿈속에서 놀이하듯이 사는 거죠 부처님은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죠 이게 꿈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나서 저건 좋고 저건 싫고 좋은 건 집착해 가져야 돼서 막 집착을 하잖아요 싫은 건 막 없애야 된다고 집착을 하잖아요 부처님은 어떠겠어요 볼 뿐 거기 있으니까 그러나 분별은 해요 그런데 분별하다 분별함이 없이 분별하니까 보아서 좋은 거는 갖고 싶어요 부처님도 그런데 열심히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다 허망한 망상이니까 정멸할 자리에서 그 모든 마음을 일으키니까 취해져도 좋고 버려져도 좋고 취사간택을 하면서도 취사간택에 물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물들지 않죠 그래서 보세요 진짜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 삶의 내가 분별로 있는 거 말고 분별에서 있는 거 말고 이걸 보고 긴 막대기 짧은 막대기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자기 분별이잖아요 나는 요만한 막대기는 싫어 난 좀 길쭉한 막대기를 갖고 싶어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이거를 누가 딱 줬어요 그러면 아예 화가 나겠죠 야 그거 싫어 좀 긴 거 가져와 길다 짧다라는 분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거든요 인연 따라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고 더 긴 게 더 짧은 게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생각 분별에 딱 집착하면 그걸 좋거나 싫은 취사간택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있는 그대로 보면 어때요? 이건 그냥 이럴 뿐이에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단 말이죠 진짜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이건 그냥 있음이에요 좋거나 나쁜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듣고 있잖아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 있음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봐서 분별해서 아는 마음 이건 분별이잖아요 들어서 분별해서 아는 마음 이거 분별이잖아요 분별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알 때 생각할 때, 생각할 때 모든 순간에 있음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있음 이게 진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진실이잖아요 진실 봐서 좋다, 나쁘다 하는 건 다 분별이잖아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게 있다라는 건 의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명백하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 듣고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모두에게 평등하게 있잖아요 여기다 한 분별은 다 다르지만 그 몸이 자기가 아니고요 그 몸이 내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몸이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그 몸이 내가 아니에요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몸도 내가 아니고 생각, 느낌, 감정도 내가 아니면 내가 없나요? 이게 있는 거죠 진짜 있는 건 이거죠 이게 진짜 있는 거잖아요 이 있음 이게 I am이에요 이게 진짜 있음이다 이게 진짜 자기다 이게 진실 진실은 이것뿐인 거예요 이것뿐이고 스님이 뭘 흔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게 확인되잖아요 뭔지를 분별을 따라가는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거 그게 똑같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올라오는 생각의 내용물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죠 알고 있죠 이걸 참나라고도 할 수 있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순수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알미라고도 할 수 있고 공적 영지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성, 자성, 본래 면목, 해탈 열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진실이 뭐냐 이거예요 변치 않는 진실이 무엇이냐 그게 진짜 자기예요 그게 진짜 부처고 이 자리에 있으면 모양 따라가지 않으니까 모양 따라가면 좋고 싫어요 내 인생이 행복하거나 괴로워요 그런데 모양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뿐이에요 그냥 진실뿐이에요 이 세상 삼나만상 모든 것을 보는 데서 다 진실 하나가 드러나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욕을 먹어도 칭찬을 들어도 전부 다 그냥 평등한 진실 하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모든 생각 속에서 진실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통으로 이것뿐 통으로 마음 하나뿐 일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BTN 불교 TV의 모든 방송들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 조선 후기 국어 어원을 해석한 문언 동원 교략을 보면 사승의 중국 발음이 스의란 점으로 미루어서 사승이 스승의 어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사승이 변해서 스승이 되었고 사님이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스님을 높여 부르는 사승에서 온 말이라는 것이죠 5월 15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면서 동시에 스승의 날입니다 스님의 날이기도 하겠네요 또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께서 태어나신 날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이외에도 과학, 경제, 국방 등 많은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셨죠 스승의 날과 세종대왕 탄신일 그리고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바른법이 끊이지 않도록 정진하기를 발언하면서 위대한 스승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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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